스타라 김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나요? 단양? 충정복도? 건배워 마시고 서울에서 차 타고 또 마시고? 3시간 정도 걸렸어요 또 마시고? 또 마시고? 다 마셨네 와 드디어 만찬화 스카이워크 잘 다 자겠습니다 머리가락은 여자의 왕관입니다 앞머리도 필수 안녕 방울 토마토 냠냠냠 어머머머 웬일이야? 밥도 아아 생각만이 희린나? 만찬화 스카이워크 오!!! 바로 오늘의 미션 하이라이트입니다 스탈라김은 오늘 충청복도 다이양에 왔어요 태양이 너무너무 빗나게 선크라스는 필수템 스탈라김의 선크라스는 당연히 핑크핑크에요 여기는 단양에 위치한 만천하 스카이워크라는 곳이라고 해요 이제 바이러스에 나와서 바이러스에서 바이러스에 올라가서 바이러스에 올라가다 바이러스에 올라가서 바이러스에 올라가기까지 워크 단양에서 미션은 잘 할 수 있겠죠? 미끄럼 주인 하디 하디 감사합니다 두 개 왕복 감사합니다 버스 있습니다 4,000원 왕복 왕복 오 어? 버스? 버스 먼저 타고 가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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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 버스 머기 버스 버스 영상이다. 여기. 여기야? 지금. 여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은 주말이라서 방문객들이 너무 많아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이야 밑에 보면 와 친구들도 만천하 스카이워크 오면 꼭 도전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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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운수 강의 진앤 SEA 나를 덮고 말 greater 나를 덮고 싶으려 재운수 강의 조금은 아이티가 미국이 내내 겪고 진앤스 강의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저희도 헤엄스 맛 아 여러분도 udah bareng sama Stella Kim seru-seruan dan berexperimen di Mancheonhoa Skywalk di kota Tanyang, Provinción Cungbuk seru banget kan nah tentunya Stella Kim juga tidak melewatkan yang satu ini nih Stella Kim menelusuri jalan dan akhirnya menemukan tempat yang ikonik juga yaitu adalah pemandangan yang langsung bisa kita rasakan di depan mata 정말 정말 이건 이 영상이 우리의 위에 있는 창문이 있었어요 또 여러분이 사진을 찍어 보러 갈 곳이 있어요 스테라킴을 못 받고 있고 네, 여러분, 어때요? 오늘 하루는 스테라킴과 함께 유익한 시간을 잘 보내셨나요? 그럼, 수 응용진 명소 요즘에는 여행 트렌드 다양한 축제, 특별 이벤트까지 하나하나 즐거운 체험 시간을 빛나는 스텔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랄랄라 스텔라와 함께 떠나요 스텔라 김의 충청 복도에 다음 방문할 도시는 다음 영상에서 꼭 확인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클릭 잊지 마세요 인스타, 틱톡, 제페도에서도 스텔라 김 오피셜 팔로우 해주세요 sampai jumpa 안녕 사랑해요